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여기는 덕게임 촬영 현장인데요. 과연 게임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저도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블링크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블링크 로제입니다. 너무 이렇게 또 화려하게 세트를 준비해주셔가지고 정말 몰입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블링크 안녕 리사예요. 여기는 블링크 덕게임 2차 촬영 현장입니다. 저는 지금 세탁제인데요. 너무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어요. 이번 거는 레트로인데요. 약간 화보직일 때 그런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컨셉이고요. 이제 마지막 거는 숲속 그거는 아직 안 찍어봤는데 이따 찍어볼 건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덕게임 촬영 현장인데요. 저는 지금 숲속 세트에서 요정같은 옷을 입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덕게임 속에서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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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